이놈 캣떡떡틴 제너럴스카 뚜벅초 뚜벅님 천원 감사합니다 아하! 배그까지 그 상대는 우서 명예롭게 싸우리라 빛의 힘을 보여주겠네 오! 3-4 이거 좋네요 3-4 라인 어차피 3하면 4할거니까 이건 하지 않습니다 인정? 인정 2코나 나와라 감사합니다 쪼잔은 의외로 잘한대 저 유에스 유주얼 엑스트라님은 쪼크리트에요 쪼크리트 쪼주진나무는 굉장히 그 채팅창이 활발해져요 쪼타 안보는거같죠 채팅창 다 봅니다 다음 요거에 요거까지 4공 사체력 잡는게 낫겠죠? 뭐 발릴지 모르는데 요거는 일단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TC각도 있고 요걸로 할 수도 있고 공격할때 하면 좀 손해니까 공격할때 하면 좀 손해니까 이걸로 뽑아보고 뽑아보고 보이요 대지앞에 몬서리 쳐라 하사관에 아껴줄께요 오뎀? 오뎀 뭐있지? 용사의 문장 아냐? 오뎀? 용사의 문장 아냐? 아 어둠의 맛설이라 아 카드 한장 뽑는거지? 어차피 음 어차피 나는 마법카드만 뽑는줄 알았는데 아니네 맞죠? 그러면 뭔지 모르는거지 지금 이거 코드는 아닌거고 그냥 하수인카드일수도 있는거잖아 그쵸? 음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걸 하면은 하나를 못보면돼? 내가 지금 해놔 인물을 때려주십시오 아 맞네? 드로우라서 안써있네 약먹을 시간이다 아 전장으로 누가 남자가 어차피 그리 하으로 하이치 또 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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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내군데 이게 나왔네 이득이 크네 음격 그리고 하사관 타내야 되나 퀼힣 자 다 도탈 다 도탈? 딸이 승리는 자네 것일세 스톰인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두두두두두두둠 빠밤 빠밤밤 여기요? 2블럭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도려줘요 근데 이렇게 넘길거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넘길거라고 하면은 원래 여기까지 좀 있는데 이게 지금 비대칭이에요 원래 이렇게 돼야 하잖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깎고 여기는 한 이정도 깎았어 왜냐면 이거하고 여기가 남으면 좀 애교머리같이 남거든 그래서 여기도 그냥 밀어달라고 해가지고 요한나처럼 밀어줘요 2블럭 해달라고 하면 불꽃이 가득한 한여름 축제가 되길 불꽃이 가득한 지금 해야 순서대로 나가겠죠? 아니 여기도 블럭이에요 어 2블럭이 1블럭 2블럭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블럭이 2개라서 2블럭이에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3블럭 3블럭 이렇게 하지 않고 3블럭 요걸로 막아줘야겠네 3블럭 이것도 정령이잖아 이건 깔끔하게 안되죠 2블럭 4블럭 5블럭 5블럭 네 얘 아 다음에 뭐지 오 야 나 운이 좋다 응? 오늘 운이 좋아 내고 요거 잡읍시다 왜냐면은 아르거스 그 뭐야 미친놈 그 뭐야 아르거스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이거 잡읍시다 이거 이 코가 아깝긴 한데 이 코가 아깝긴 한데 생각 좀 해야겠어 책 제과자에요 제과자 제과자 아휴 빨람카 오늘 하나 먹어야겠다 아휴 아휴 연 넣었어 아휴 쏙이벅 뽁뽁 사모님 덩건이가 소영이 간식 훔쳐먹었었어요 여기에요 여기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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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콘돔은 병균을 막아준다고 쯧 쯧 왕쭈 많이 깔아놔야 되는데 이런 갯덕같은 이런 갯덕같은 여기 찍어먹어? 이런 갯덕같은 이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전분도 흐으우 흐윽 흐윽 치這種 이걸 왜 정리하느냐 ссыл 스탭오든이 있기 땀이다 마요네즈를 마요네즈를 찍어 먹으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5승하면 50개월 구닥한다는 사람 어디갔냐구요? 나오세요 오시 5승하면 구닥한다는 사람 나와서 구닥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배납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5분안에 빨리 나오세요 5분안 1분ohnets 삽짐 30분안에 나타나지 않을시 발포합니다 있을까요? 없죠 미연하게 됐네 없어요 아! 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얘 한방 얘 한방이 들어가는 확률이? 흠 아 지나갈까? 지나가면 가져오기 개즈랄병 가져오기에 가져오기에 동전 드워프 한번 잡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얘랑 굳이 잡을게 없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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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간지러 흠 흠 흠 흠 흠 근데 알레서 어떻게 까요? 깔 수가 없는데요? 알레서? 근데 이거는 신성만탄이고 아 알레서 이걸 터트리라고? 이게 나을 것 같아 아! 진짜! 아! 아 이거 뭘 빠졌대 이걸로 다 죽여 왜냐면 다음에 요거 내야 되니까 영취초 촉수라도 있나? 잡자 왜? 왜 5승 왜? 잘하니까 5승 하지 않았을까요? 2승 3승 4승 4승 3승 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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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승 4승 4승 잡을게요 이거 잡는게 낫같아 괜히 뭐 도발걸리고 복사하는거 체력복사하는거있고 막 뭐하면은 이건 침묵 걸려도 타격이 그렇게 없기때문에 도발걸리고 복사하는게 잘 안되면 이제 요거는 그 장면이 아마도 그 장면이 아마도 그 장면이 아마도 그 장면을 잘 안되면 아 몇개 없죠? 아